여기 더 쉽고 빨라진 새로운 3대3 길거리 야구를 소개합니다 드롭 더 백! 렛츠 락앤볼! 락앤볼은 야구를 가장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길거리 야구 게임입니다 이제 주먹과 공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야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락앤볼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한 팀당 3명의 선수, 경기할 장소, 그리고 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공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에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야구공보다 조금 큰 스펀지공 또는 고무공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수와 공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경기 코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락앤볼은 농구장 반 개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경기 코트는 3개의 베이스로 이루어진 9m 정삼각형이 중심이 됩니다 각 베이스는 50cm의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3개의 베이스 중 하나를 홈베이스로 정하면 나머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루, 2루가 됩니다 1루와 2루를 연결한 선에서 3m 떨어진 곳에 외야 담장선을 그립니다 외야 담장선은 벽이나 담장을 활용하거나 혹은 라인만 그려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경기 코트는 홈베이스에서 각 베이스로 이어지는 라인의 연장선을 기준하여 페어 지역과 파울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홈베이스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2개의 삼각형은 각각 타자가 공을 치는 타석과 내야 파울 지역이 됩니다 이것이 락앤볼의 가장 기본적인 코트의 형태입니다 경기 코트는 주변 공간에 따라 조금씩 변형하여도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락앤볼을 플레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방 swag을 포함 Itu 락앤볼을 반 quin장에 따라covery let's Rock and ba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